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함 무엇이 다른가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엄숙한 주제입니다. 거룩한 사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소원, 소망 잘 산다는 개념 이런 게 있다면 뭡니까 아마도 건강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거기다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명예도 없고 물론 자녀 잘 되는 거 사람들은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소위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떨까 어찌보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우리도 돈 벌려고 애쓰고 우리도 명예에 귀한 거잖아요 편안한 삶을 원하고 자녀 잘 되길 원하고 걸음을 위해서 학교 가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할 때도 필요하면 하나님 돈 주십시오 명예도 직장도 뭐 다를 바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으니까 돈 따위는 명예 따위는 뭐 이런 건 뭐 별 의미 없다.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 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고 기도할까 그래서 하나님 저 교회 안 다니지만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저 가정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좀 문제가 있죠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음의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불신자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크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오늘 읽은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보세요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살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거룩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레위스에 들어가면 11장 19장 쫙 까면서 거룩 거룩 성결 성결 성경 전체의 주제고 하는 요구가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행복하게 돈 벌어서 좋은 직장에서 안락하게 잘 산다는 거 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거 하고 말이 어떨까요 거기나 거기나 그렇습니까 아우 의감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건강하게 잘 열심히 잘 사는 거 하고 말 자체가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듣기가 같이 안 들리잖아요 거룩하게 왜 우리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십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 그 자녀도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좀 신경 써서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좀 생각해야 될 게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절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 의로우시고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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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침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당연히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과연 거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리에 혹시 나온 분 가운데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니다 어우 할렐루야 보십시오 거룩한 분이라고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 안 듭니까 정말 거룩하십니까 주위에 거룩한 사람이 들어 보입니까 정말 저 사람은 거룩하다 좀 점잔하게 말하는 사람 말고 천천히 걷는 그런 폼내는 사람 말고 여러분 교회에 우리 김수길 장노님 귀한 장노님 계시는데 거룩해 보입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는 거룩하게 보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룩은커녕 제 속을 한 풀만 꺾어 들어가면 정말 말 못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연약함과 더러움이 저 속에 가득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말은 정말 전혀 가당치도 않는 어울리지 않는 내가 어떻게 거룩해 그 말로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당치도 않는 정말 어떻게 내가 거룩해 그 거룩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실까 그건 아니겠죠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지 불가능한 걸 대놓고 요구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거룩한 자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끝까지 아예 거룩은 나와 상관없다 내가 무슨 거룩해 누가 나보고 거룩하다고 하면 질색을 하고 내가 무슨 거룩해라고 손사래를 치는 단정하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아이러니한 그래서 이 거룩함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거룩함이 얼마나 나와 상관없는 단어가 아니고 내게 절실한 문제고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 생각이 바뀌어야 삶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휘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그 뜻 자체가 구별하다 나누다 분리된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성경에 611번이나 그런 의미의 거룩함 분리시킨다 나눈다 자른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 거룩을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기에 어떤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부르신다는 말에 불러낸다는 말이 중요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불러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어디서 불러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더불어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따로 나와라 구분해 따로 불러냈다 죄 가운데 더불어 살던 우리를 너 너 따로 이쪽으로 나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말하죠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러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 깨끗하네 너는 거룩하네 너는 괜찮네 이런 사람들을 따로 아니면 시험을 쳐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 따로 나와라 너 응천교로 나와라 너 내 쪽으로 와라 이렇게 불러내셨습니까 아니죠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예 없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은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영원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 죄의 등을 이가 아무 상관없이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택한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죽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은 그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놀라움 이 사건은 단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부름받고 나온 우리의 상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순식간에 몽땅 없어졌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않는 사람이 됐다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죄는 그대로 여전하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린 상태 보자기로 덮어놓은 상태 이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용서 다시는 죄를 안 보겠다는 것이죠 칭의 의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 너는 의의이구나 너는 죄가 없구나가 아니라 너는 죄투성이지만서도 내 아들의 피로 너 죄를 덮어 다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전에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확 바뀐 겁니다 순식간에 영원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상태가 구원의 상태입니다 여기 사실을 알아요 예수 믿고 세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전도 받고 복음 듣고 교회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그 사람의 상태 수준이 달라집니까 천만에 그대로 옵니다 딱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의 변화 그러나 삶의 말태도나 행동이나 삶은 의제나 어른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택한 백성 부른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지만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이제 당신의 영원한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신분만 바뀐 것입니다 수준은요 아직 그대로 옵니다 예수 영접하기 전 어제나 예수님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된 지금이나 수준은 하나도 안 바뀌는 그대로 옵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 거룩한 백성 뭐가 거룩해요 거룩하기는 커녕 어제나 어른이나 똑같이 넘어지고 자빠지는데도 성경은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 내 백성이라고 교회는 성회로 모이는 거룩한 백성 공동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예수 믿고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 자욱 확신하고 찬양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몇 년이 보십시오 또렷하게 보입니다 정말 아주 차림을 있다는 사람 행동과 말과 삶의 모습이 여전히 죄 구둥이에서 헤매며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하나님 부른받은 백성 우리의 모습 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과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누구 성도님 가면 예 어느 개의 성도입니다 예 성도 편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거룩한 사람 가면 어이구 내가 무슨 거룩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앞에는 거룩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거룩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을 빨리 고쳐야 우리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부터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부른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 뎀 하나님의 자녀의 명찰만 달고 신분만 바뀐 삶의 수준은 여전히 땅바닥에 있는 우리의 죄된 수준을 높여가는 일을 교회가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위한 훈련의 장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평생 해야 되는 게 성도의 의무며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수준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면서 내 삶의 수준도 순식간에 바뀐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또 구역장이나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련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는 일을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뭘 말씀하시는지 그의 자녀다운 내 말과 행동이 뭔지를 공부하듯 공부 실제로 공부하며 하나하나 암성하며 훈련하며 외우며 점검하며 살펴보며 그 과정들이 평생 갑니다 평생 우리는 이런 부담감을 늘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학생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되면 공부 끝입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공부가 치열하게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이 학교에 학생이 되었으니 나는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졸업할 때까지 안고 사는 그 거룩한 부담감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못 짓는 자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시작했기에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죄와 전투를 부리며 죄의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이 훈련과 작업을 매일 평생을 해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울까 말까 문제가 우리 앞에 늘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지만서도 개인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님과 설교와 선배들과 믿음의 어른들 통해서 책망을 받고 야단 받으면서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죄의 습관들 때를 씻어가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 부담감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움받았는데 거룩은 커녕 그러면 거룩을 던져야 됩니까 아니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안고 사는 것이요 교인들 가운데 아 아기를 낳고 이름을 온유라고 지은 사람도 있고 무슨 뭐 화평이라 지은 사람도 있고 뭐 사랑이라고 그런 애들은요 진짜 자기 이름에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뭐 조금 하면 네 이름이 온유인데 네 이름이 사랑이라며 화평이라며 이러면요 애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나는 화 못 내나 하고 뭐 이름 집어던지고 싶지만서도 이름 집어던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그 좋은 부담감 나의 온유야 부모님이 내게 온유라는 내가 화평이라는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어서 그러면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부담이 노력하는 그 부담감을 그 아이가 가지고 산다면 그 아이는 점점 이름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삶의 수준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 그 거룩함을 집어던지는 자가 아니라 거룩함의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으니 거룩한 자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학교의 신앙의 삶의 우동생이 되는 우동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훈련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하게 연단하고 만든 수준을 높여서 거룩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으로는 지가 나왔던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토로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은 결국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으로 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물론 버름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 아닌 바뀐 모습 자란 모습 성숙한 거룩함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교회 나오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곤란합니다 교회 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난 교회 가면 찬양 교회가 너무 좋아 난 교회 안에서만 살아면 좋겠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고 더 큰 목적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세상에 그 세상 내가 전에 나왔던 어두운 죄악이 우글거리는 그곳으로 내가 다시 가야 될 사명 다시 들어가 지금도 어두움 속에 헤매는 그들을 위하여 뭔가 해야 될 본인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잘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내 가정으로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직장과 일터에 바뀐 모습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죠 교회 오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들어갈 때 내 모습 이 변화가 뚜렷해져야 됩니다 교회 올 때나 교회 있을 때나 밖에 나갈 때나 똑같으면 그건 뭐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되죠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 안에서 빛되고 뭐 소금되고 너무 그러지 말고 세상 필요한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삶을 보고 와 저 사람이 예전 사람이 아니네 교회 가더니 바뀌었네 놀랍게 귀하게 바뀌었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 것 같아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거룩에 대한 우리 성도에서 한 삶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자를 불러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백성 의인으로 삼아주신 칭의라고 말합니다 구원이죠 그게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효력이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신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의 백성이 되었다 칭의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의의의 명찰을 다뤄주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세상 땅바닥에 있는 그 모습인 상태에서 의의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 예습관이 철저히 묻어있는 제의습관과 행동을 교회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귀한 선배와 선생님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성장시키고 수준을 높이는 일을 계속해 가야 되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이 작업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 벗고 천국 가면 그 작업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치열하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끊임없이 회개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교회 공동체가 심서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함께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노력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내심 세상으로 파송 사명 가지고 내가 교회를 통하여 주님 말미암아 변화되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 삶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세상으로 내가 나왔던 가정으로 내가 나왔던 직장으로 다시 그 죄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함께 나오는 것이죠 이 훈련이 안되면 가정 속으로 세상으로 함부로 못 들어가요 어찌한가 하안하게 해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오히려 바꾸기는 커녕 지가 물들어가지고 다시 있던 신앙마저 까먹는 사람도 그래서 교회의 훈련을 단단히 해야 세상 어떤 파도나 죄악에 집어넣어도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10년 단여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세상에 집어넣어놓으면 오히려 세상 물들어와가지고 다시 교회가서 회개하고 울고불고 또 보내놓으면 또 여전히 하나도 안 바뀌고 뭐 이래서 하면 세상에 얼마나 피곤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웅천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걸 확신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강한 훈련을 통하여 삶의 수준을 높이고 세상으로 보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는 은혜와 복이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저는 웅천교회 설교하면서 집에 가서 우리 유튜브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강도선에서 설교를 듣는데 아우 설교가 너무 좋고 새벽 설교도 그렇고 힘이 있고 제가 많이 놀라면서 아우 참 말씀사역자들의 사명을 참 잘 감당하지 그런 생각을 듣고 보고 또 거기다가 여러분의 뜨거운 찬양의 열정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또 신앙의 고귀한 순교적 신앙 유산을 가지면서 세상 문화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금을 노래하며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건강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사람 그 거룩한 사람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생겼고 같은 옷도 있고 아니면 저들보다 못한 환경 그래도 깊이 바라보면 저들과는 전본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세상 그들과 더불어 한 집에 한 직장에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면 같이 장사하고 사업하고 살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점이 뭡니까 얼마든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우리와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디 그게 그런 차원에서 비교가 비교가 안 돼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인생의 목적 사는 이유도 전혀 다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밥 먹고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이 땅에 밥 먹고 살아가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지만 그 목적과 이유가 달라도 세상이 그냥 살짝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달라요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기는 종의 삶을 즐거워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꿈도 못할 꿈도 꾸지 못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그게 어디 같아요 사는 이유가 달라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수고 똑같이 살지만 이유가 다르다니까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방식이 있죠 세상이 정해준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 하나님이 정해준 말씀의 방식과 원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작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서 사는 방식이 삶의 원리 삶의 공식이 다른 것이죠 그게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식과 원리를 교회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삶이 안 바뀝니다 문제를 못 풉니다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발부둥치다가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우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인생의 종착지 목적지가 전혀 다릅니다 우린 다 살고 우리가 갈 곳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종착지 인생 끝날 그 후에 우리가 들어갈 그곳에 대한 보장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해놓으셨습니다 세상은 그게 없습니다 그들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다 살고 캄캄한 무덤입니다 그 무덤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달라도 달라도 너무 다른 게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 백성 이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그들을 극류로 여기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이 복을 누리며 살자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오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율법을 철저히 검식하고 굉장히 그렇게 보입니다 삶 빈틈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와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의보다 진정 하나님의 잔여 백성 된 사람의 의의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참 못간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거룩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대충 가는 게 아니라며 다를 수 밖에 없고 달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서로서로 봐줘야 되고 서로를 체크해 줘야 되고 스스로도 해야 되고 교회를 통화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딱 보면 바로 거의 표가 나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죠 이런 그리스도인 거룩한 백성의 삶의 거룩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어려운 것일까요 불가능할 것일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기에 성경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질구질마다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를 마치 비교해놓듯이 펼쳐놓은 게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맥락을 통해서 본문에 나와있는 구질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 성도가 세상과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쉽게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 시련 뭐 신불신 막론하고 아픔 질병 당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태도가 세상과 전혀 달라야 되는 게 그리스도니입니다 13절 첫 구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3절 그럼으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거기까지 한번 그럼으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말합니다 걸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허리 여기 딱 동이고 근신 바짝 조심해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걸음으로 라는 게 뭡니까 그건 지난주 6절에서 나오는 지난주 6절 9절 보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비록 잠시지만 근심하지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병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울고 난리 나겠죠 그러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고난 앞에 우리의 태도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딱 준비를 해라 근신 정신 차려서 살펴라 뭔가 상대를 할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위기가 왔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고난을 대할 마주할 그 감당할 그 준비를 해라 이게 다른 점입니다 문제가 보닥쳤을 때 그냥 울고 불고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비록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롭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주할 준비부터 해라 이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고난이 아프고 괴롭겠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확고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지난주 말 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배워 안다면 당연히 고난 앞에 우리 쉽게 포기하거나 접거나 물러서지 않지요 그래 정신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한번 해보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고난이 물론 없으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 따위가 전혀 없다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는 해결해야 될 더러운 죄의 문제 나쁜 습관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걸 해결하는데 말로 잘 안 돼요 고쳐라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고쳐내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를 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과정을 인내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죄의 때들을 하나하나 벗겨낼 수 있으니 힘들어도 필요하다 눈물 나도 아파도 괴로워도 필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준비하고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당연히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충고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점검같이 훈련된 그리스도인을 거듭나는 이 과정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워요 교회를 통하여 그걸 도와줘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힘이 굉장합니다 온 교회가 발라붙으면 그 한 사람 왜 못 바꿔요 공동체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둘째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는 뭐가 다른가 인생의 미래를 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13절 후반절 보십시오 후반절에 뭐라고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언제 마지막 종말에 아니면 우리 인생이 끝날 그때 주님 앞에 갔을 그때 주님 앞에 있었을 때 그게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때 너에게 가져다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건 당연하죠 그들이 바라본 미래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미래란 뭘까요 그들은 인생의 미래를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우리하고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꾸겠지만 어디까지입니까 죽음이 올 때까지 거의 다 합니다 그 이상 그들에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의 미래는 결국 잘 먹고 잘 살다 죽고 무덤에 들어 캄캄한 깜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전혀 예상도 못합니다 정말 좀 대놓고 세상 사람들은 당신 왜 사는 거 좀 말해봐라 따지고 따지고 들면요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요 잠시 먹고 그건 잠시고 결국 죽는다고 죽으려고 사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죽으려고 사는 게 뭐 그게 사는 게입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들을 강렬히 얘기하고 안타깝게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 한 평생 귀한 삶을 살면서 죽으려고 산다는 게 말이에요 결국 죽기 위하여 산다 죽기 위하여 먹는다 죽기 위하여 무슨 뭐 사업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결국 죽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말 안타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부른받은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뭐가 다른지를 명확하게 깨뜨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넓고 병들어 죽고 그 모든 건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미래에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오늘도 그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서 그게 우리의 미래 그게 우리의 현재며 우리의 미래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줄 은혜를 바라봅니다 뭡니까 구원과 함께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다 우리를 존귀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설교할 본문하고 제목 참 이걸 달라고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그 문자 위에다가 존귀하신 목사님 써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이 존귀한 목사님 존귀하신 예수님은 몰라도 그래서 내가 그 말 안 쓰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네 그 말이 맞네 너 존귀한 자 성도가 존귀한 자인데 나는 나도 모르게 뭘 나를 존귀한 자로 문자에다가 존귀한 목사님 하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존귀한 목사님께서 아 역시 웅천교의 목사님 다르구나 싶냐고 들어서 고맙기도 하고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 봅시다 줄줄이 있습니다 14절에 거룩한 사람 뭐가 다른가 14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분받지 말고 자 그거 잘 보십시오 거룩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 가치관도 전혀 다릅니다 여기 사욕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사사로운 죄된 욕심입니다 죄된 마음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버름받지 못했을 때 우리 속에 있던 세상에 그대로 있을 때 사욕이 작용했습니다 죄된 마음 정욕 이걸 갈라디아지 육체의 소욕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게 우리 속에서 우리라이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고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만족하게 느껴지는 죄된 욕심 정욕 사욕 사욕 이게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있은 것이지요 당연히 세상은 그 사욕에 따라 움직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 사욕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은 후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진 건 이제는 사욕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욕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뭘 주셨어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요구 성령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세상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 속에 성령의 소욕 그가 오셔서 나를 하고 뭐가 진짜 우리가 따라가고 요구하고 채워지고 싶어야 될 것인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게 당연히 표가 나잖아요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쭉 나열해 보십시오 뭐 망치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뭡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성령님이 너무 좋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고 천국이 너무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좋고 은혜가 너무 좋고 찬송이 좋고 우리가 좋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이 전혀 다른 성령의 사유 남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 교회 섬기고 부흥시키고 애쓰고 청소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위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이 세상의 소욕과 전혀 다른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잘 훈련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그 사욕이라는 말 한마디 그거 보면 알잖아요 내 마음이 세상의 사욕 전에 있던 사욕 그걸 아직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찬양 예배 이거이 자꾸 좋아지는지 지금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전진하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단 말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고 복이고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안고 품고 가져야 될 것을 모른다면 그건 아직도 멀었지요 안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 믿어도 아직 어린 아이 많이 훈련 받고 자라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욕을 조금씩 조금씩 찍어내고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기뻄과 마음대로 하나하나 채워가는 이 훈련을 넘어지더라도 자빠지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1년 2년 1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에 부끄럽지 않는 웅천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계속 봅시다 넷째로 거룩한 사람은 뭔가 다른가 17절입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낙은 애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달라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거룩한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 아버지가 다르다 이 땅에 태어난 모두가 다 아버지를 가지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로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보고 배우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부모의 그런 교훈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아버지나 내나 이 땅의 죄 가운데 연약한 모습은 똑같고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연약함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거둔 넓고 병들고 자빠지고 일어나지 못하며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는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우리를 불러 우리를 그 백성으로 그리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 삶을 다 살펴보시고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전혀 다르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경외심 두려움이란 말은 경외심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 코람데오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저는 신학교 7년을 공부하면서 딱 두 가지 배우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코람데오 학교 교실 이 뭡니까 흙판 위에 교훈 서부 주놓았잖아 거푼인가 뭔가 그게 항상 코람데오라는 게 7년 동안 수업마다 그거 보고 살았어요 피곤했어요 어떤 데는 수업이 강의가 하나도 안 들려도 코란데 그것만 멈추다 보고 한 시간 계속 보고 있다가 나온 적도 있었고 그 훈련을 7년 동안 또 하나는 설교하는 법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교리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는 선생이죠 성경 가르치는 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성경을 바르게 풀고 설명 가르치는 좋은 교사로서의 훈련을 신학교에서 받고 나오고 목사원서 받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경외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매일 순간마다 모든 것을 살피시고 능히 심판하실 그리고 상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두려움 그런 태도를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섯째로 거룩한 사람 뭐가 다른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달라집니다 자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있는 제대로 된 사람인가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사람이다 좋은 것을 가져서 어떤 영예를 얻어 자신이 얼마나 가치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다고 사실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질까요 굉장히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좀 지나면 아니죠 결국 넓어지고 병들고 이것저것 떠나고 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닫지요 그게 그 인생의 가치를 영원히 높여줄 수 없다는 걸 시간 가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그럼 뭡니까 자기는 그거 없어지면 되고 뭘로 자기를 같이 있다고 다 없어서 그랬는데 건강 없어졌지요 제 물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부른받은 백성들은 무엇으로 가치있는 인생임을 증명합니까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헛된 우상 숭배 이런 무가치한 행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영원히 가치있는 사람으로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달라집니까 19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된 것이니라 알렐루야 정확하잖아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우리가 가치있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걸린 피가 우리 죄를 덮어주었고 우리를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우리를 그 심판을 막아주었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해주신 그거 하나만 있어도 아니 그게 전부 다 아닙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있고 없고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됨 내 자신의 가치가 어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물질과 세상 환경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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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테너입니다 성가제 테너 찬양을 또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배롭게 보신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그 말이 나와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사님이 저한테 문자 보낼 때 존귀한 목사님 분명히 너를 존귀하여 이 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들리는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구속하여 우리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면 성경 구절구절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에 비춰보면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제가 그 뒷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시간 갔는데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1절 끝에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우리 모든 인생의 소망을 영원하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거분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거분께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구별된 다른 사람들 라는 것이죠 뭐가 다른가 신분이 다르고 사는 이유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사는 수준도 달라야 되며 살아갈 마지막 종착점도 다른 어느 것 하나 세상과 같은 점이 없는 비록 비슷하게 생겼고 같은 환경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지만 한꺼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들을 극률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도를 우리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나누어 증가하는 이것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부담감을 언제까지 평생 감고 살아야 되는 평생 이 거룩한 부담감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그네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 주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웅천교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집어던지고 우리 자신을 마치 거룩과 상관없는 사람이냥 말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자녀다움의 거룩함 이 영적 소중한 부담감을 던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흩들고 매일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수준 높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서 다시 어두운 거룩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축계로 인도해내는 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 너 성결기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의 손을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위에 내 머리를 숨겨 천밀히 갤세 내 죽게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네 널 보는 이마 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위에 주 따라가고 고 이를 다 법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퍼할 때나 너 스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별 피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여라 너 성령을 받아 주성교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를 영광의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작은 적은 예물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모든 것이 주 되심을 고백하며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저의 삶을 받으시고 주의 장중에 붙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 동행하시고 하늘 일마다 주의 손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 이 땅 위에 빛으로 소목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서져 있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한 생명 또 한 생명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치여지는 귀한 예물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크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아 감동하신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슴에 받으며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의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웅천교의 모든 성도들 그 머리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